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아주 사진을 좋은 사진을 많이 내놓고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또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진작가가 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사진을 보내잖아요. 글도 보내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독도 때문에요. 아무래도 북한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두 마디로 간추려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전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전에 부주석일 때 2008년도에 방문을 했었지만 2005년도 후진타워 이후에 중국 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이나 김정은의 서울 방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다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 이런 문제도 같이 얘기했다는 것 미국 입구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 시민을 추방을 했네요. 브루스 바이런 시인 바이런 라스트 네임인데요. 사실은 이분이 한국에서도 지난번에 지난해 11월 달에 군사분계선 남한과 북한과의 국경 건너가려다가 체포됐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CIA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부터 북한으로 불법 입국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가 진술해서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증언을 하고 진술하는 것을 어떻게 다 믿을 수야 없고요. 어쨌든 그 루이지아나에 살고 계시던 분 50대 말인데 이런 분 북한에서 풀어준 거죠. 추방했다기보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금방 고맙다고 얘기를 하네요. 풀어줘서 결국은 풀려났다는 얘기가 듣고 나서 듣자마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여러 매체가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진 않아요. Radio Free Asia나 VOA, Voice of America는 미국 정부 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아무래도 많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는데 오늘 그 VOA가 워싱턴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 러시아가 한꺼번에 플러스 인권그룹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다 비슷한 입장에서 세 국가는 그리고 이 인권그룹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지 되고 하는데 지금 그 월호 원비요. 그 학생 숨지고 나서 미국이 북한에 미국 사람들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인권그룹도 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아무리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의 경제 제재는 계속된다. 계속 돼야지 된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선 또 절대로 그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선 했다고 하고요. 또 한국은 한국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항상 이런 정도의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다들 이런 만남이 있었을 때 그 국가의 이익에 맞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이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그게 미국이 원하는요. 제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해서 그때 북한의 여러 가지 핵에 대해서 좀 확인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도 그때 처리될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제 뭐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비공개로 만나자고 해서 역시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그때 리키 헤일리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을 인스펙션 한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인도주의 그룹들은 NGO 여러 한 군데가 아니라 그런 곳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뭔가 이 제재를 수정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행 금지도 가야지 되니까요. 그것도 좀 철회해달라 이런 것을 하니까 이래저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제재를 완화하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글 최재인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서울이 미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유엔의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위험성까지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북한이 무엇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잘 해봐야지 되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기간 산업을 준비하는 것을 워싱턴이 정말 걱정한답니다. 레드 프레그를 딱 올려놓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다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강경화 외무장관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제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 한국에서 했던 것을 푸는 것을 뭐 검토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존심 상하게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our 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행에 미국이 직접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워싱턴도 서울이 북한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워싱턴에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보기를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워싱턴과 한국을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이간질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 밖에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억 달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는 다 없던 일로 하고 묻기로 하고 했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으면서 거기에 이제 와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 스틸 앤 수미모토 메탈 그룹 한국의 한국인들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용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 국가와 국가와의 협약은 그렇고 개인이 소송하는 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그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의 이 회사가 한국에서 대표들이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고 성명을 읽었다면서요. 도저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감이고 외교 상황 아무튼 지켜보겠다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만났잖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서는 일본인 납치 이슈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약속도 해주고 아주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뭐 경제 제재 강화하게 한다. 이런 것의 의견에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뉴스위크 보도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분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또 더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그 뒤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만난다면 그 뒤는 일본 아니겠어요. 일본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요. 그러면서도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이 징용 문제 한국 대법원에서의 판결 같은 것은 웬만하면은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뉴스위크의 보도예요. 북한 이슈가 걸려있는데 한국과도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다른 이슈를 처리하는 것처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컴플레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굉장한 지금 인내심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보이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 문제 때문에 뭐 함부로 할 수 없고 일본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무부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도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텐데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아주 그 논란 논쟁이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아직까지도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고 하고 김정은에게 조금 속고 있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기만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CSIS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북한이 이제 새로운 일반인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전에 뉴스에 나왔긴 했지만 살짝 지나갔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서울에서 가까운 어떤 기지는 85km 마일이 아니라 그 정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가 맞았느니 너무 나갔느니 CSIS가 사실과는 다릅니다. 일본이 거의 돈을 댄 것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이 많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무부는 뉴욕타임스의 특히 사설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너무 환상적으로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사설이었는데 그 사설에 대해서도 국무부가 반박을 하기는 하는데 뚜렷하게 반박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래저래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나는 제가 며칠 사이에 전해드렸던 것과는 반대되는 같은 이슈에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네이션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미국에서 진보적인 잡지고 잡지로 치자면 아마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1865년도에 창간을 했고 진보니까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시각을 많이 전하는데 이 네이션에 쥐임 셔록이라는 이분은 글도 쓰시는 분이고 스파이와 상속자 이런 글도 썼고 네이션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스라든가 아니면 가장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덜 존스 이런데 글을 좀 쓰시는 분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 일본에서도 자랐고요. 한국에서도 자라셨거든요. 워싱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가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글을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도 본인 의견은 사실 없어요. 한국에서 그 뉴욕타임즈의 북한의 히든 베이스라고 뉴욕타임즈가 표현한 그런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겨레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진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언론들이 뉴욕타임즈를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똑같은 선에서 이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긴데 그 긴 것이 본인의 의견은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다 이런다 그런데 틀린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그런 얘기인데 뭐가 틀리다는 얘기냐면 뉴욕타임즈가 오히려 북한 이슈로 대중을 기만했다라면서 전에 그 뉴욕타임즈에 지금은 이 사람이 팍스에 가 있습니다. 팍스에 애초부터 맞았는지 몰라요. 주디스 밀러라는 여성 기자가 있었는데 이 기자가 좀 레바논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중동 쪽에서 정보도 많이 받고 중동 문제 같은 것을 굉장히 예민했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라크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받아서 이라크에 무기가 있다 산상무기가 있다 하는 그런 시리즈로 뉴욕타임즈에 보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뉴욕타임즈가 사과를 했죠. 그게 이제 사실과 달랐다고 그러나 뉴욕타임즈가 기자 자체를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 기자가 한 모든 일까지도 다 최종적으로는 뉴욕타임즈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게 뉴욕타임즈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네이션에 글을 쓴 짐 쇼럭이라는 분은 뉴욕타임즈가 이번에 과거에 주디스 밀러라는 기자가 이라크 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없는데 있다고 보도를 해서 그랬던 것처럼 또 실수를 했다. 이 주디스 밀러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뿐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사가 미국에서 가장 수십 년 동안을 그 일을 했고 가장 외교 문제 이런 것에 거의 메스터라고 기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데이비 생어라고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하거든요. 이 말하자면 대기자인데 이 기자가 과거에 주디스 밀러가 이라크의 살상무기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에 실수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략국제연구소에 자료를 인용을 해서 북한이 계속 그런 개발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속고 있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쭉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겨레신문을 많이 인용을 해서 전했고요. 위성 이미지가 이미지가 3월 29일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기만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기만이냐 정상회담 이 있기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2개월 반 전에 한 건데 약속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만이 아니다. 기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MIT의 부교수인 이분도 요즘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발언권이 아주 세졌어요. 비핀 나랑이라는 분 이분 역시 기만이 아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중단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딜이 있기 전에는 누가 없애겠느냐 없애는 사람이 바보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3월 28일이냐 언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계속 더 나아가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라고까지 하는 보고서도 있었잖아요. 미국 정보 당국에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를 북미정상회담 같은 것을 또 이루기를 원하는 한국에서는 뭐든지 북한에 대해서 나쁜 보도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도 그렇게 글을 썼어요. 북한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조약도 아닌데 기만은 무슨 기만 하고 한겨레신문이 뉴욕타임즈가 히든이라는 숨겨진 기지라는 단어 쓴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과거에 이 일이 살짝 커버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38노스도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다 라고 아니죠.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라고 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38노스에서 크리스틴 안씨가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라고 했죠. 이분은 지난번에 그 그 뭐죠 우리 그 북한과 남한가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사분계선을 이제 걸어서 못 넘어가고 걸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미국의 글로리아 에스타인엠 같은 여권운동가와 함께 북한에 들어갔었던 크리스틴 안씨가 뉴욕타임즈를 페이크 뉴스다 하면서 이 CSIS가 정부기금으로 운영되고 뭐 방위산업체고 이것은 바로 이 글을 쓴 그 팀 쇼록씨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지적인 CSIS 나올 때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다 일본에서 된 돈이라는 거예요. 그 운영 자체가 제가 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국제연구소가요 그 CSIS가요 제가 지금 인터넷 웹사이트를 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또 봐야지 되면 보면서 하죠. 한번 그 사이에 또 이게 많이 바뀌어져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강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화면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 원래 이 전략 연구소가 어떻게 설립됐는가 하면은 조지타운 대학교에 빅터차 교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국 대사로 데려다가 못됐고 이 빅터차 교수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 성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를 했고 아들 부시 시절에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비슷하게 했고 이제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USC에 있는 데이빗 강 교수 USC의 한국학 교수 데이빗 강 교수와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이쪽에 와서 뭔가도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또 변하기도 했고 김정은 시대로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는 언젠가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강 교수와 빅터차 교수가 공동으로 기고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김정은은 완전히 무슨 미친 사람인 것 100%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을 때였어요. 그는 굉장히 스마트한 가이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이다. 이런 공동 기고문을 써서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부터 이 빅터차 교수의 북한에 대한 관점이 과거에 아주 강성보다는 조금은 좀 융통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one of the EU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한국 주한미 대사가 되지 못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 대한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조셉 윤 국무부의 특별 대사도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국무부에서 못 버티고 사임하고 만 거잖아요. 아무튼 빅터 차 교수가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가 1962년도에 전략국제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전략국제연구소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면요. 유니버티 유니버티 펜실베니아의 싱크탱크 리포트 가 있거든요. 이 싱크탱크 리포트 가운데서 세계에서 넘버원 국방 안보 외교정책에 있어서 그런 싱크탱크다 했고 US 뉴스 노스앤월드 리포트도 이 전략국제연구소는 중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략국제연구소가 워낙에 아주 그냥 돈도 많이 수천만 달러가 예산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풀타임 연구원만 하더라도 22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규모인데 왜 한국에서는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이 뭐 3,250 뭐 50만 달러 뭐 그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 정도 되는 3,230만 달러군요. 그 정도 되는 예산이면 정말 많은 곳에서 돈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구소가 북한 문제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계에 여러 포드 뭐 이런 자동차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본에서는 특히 자동차 회사가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 돈은 돈들을 이렇게 여기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체 같은 데서도 돈을 많이 낸다고 특히 한국에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략국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그렇게 광범위한 겁니다. 경제에서부터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220명의 연구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 박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한 위성 사진을 가지고 또 뉴욕타임즈가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해서 여기는 일본 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CSIS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신들의 기부자들 또 기부재단 또 기부하는 국가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SIS.com 에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라는 연구소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포트 맨 윗줄 그 메뉴에 보면은요. 메뉴 맨 오른쪽에 서포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페이지가 바뀌면 왼쪽에 아래 중간쯤에 내려가면 Our Donals 라고 기부자들이 나옵니다. 기부자들이 나오면 페이지가 또 바뀌어요. 그럼 중간쯤에 가면 파란색으로 기부하는 그곳을 네 군데로 나눴어요. 이 CSIS가 Foundations 그리고 기업 Corporated Donor 여기에 이제 뭐 라키드 마틴 도요다 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Government Donor 여기에 한국이 한국도 기부한다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럼 한국에서 그분들이 아마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자세히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Individual Donor 해서 먼저 Foundation 한번 보죠. 어떻게 얘기를 해놓냐면 한국에서 완전히 극보수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인 것처럼 잘못 오도해서 얘기하고 있는 전략국제연구소는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하냐면 50만 달러 이상 20만 달러 에서 50만 달러 미만 10만 달러 에서 20만 달러 미만 5천 달러 에서 10만 달러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해놓거든요. 네 가지로 또 그래서 보면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재단은 1,2,3,4,5,6,7,8,9 9 9개 재단이거든요. 그 9개 재단에 일본 재단은 없습니다. 한국 재단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Korea Foundation 이 들어가 있고 Academy of Korean Studies 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Bill & Melinda Gage Foundation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Charles Koch Foundation 이 있고 또 뭐 그 밖에 Oak Foundation 세라 무슨 파운데이션 이런 파운데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20만 달러 에서 50만 달러 미만이 Ford Foundation 있고 몇 군데 안 돼요. 그런 데는 그 다음이 이제 뭐 Rockefeller 가 있고 Rockefeller 가 10만 달러 에서 20만 달러 미만 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밖의 재단에 재단에도 아산재단도 들어가는 거예요. 5천 달러부터 천만 천만 만 달러 사이에 아산재단도 들어가 있고 많아요.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은 재단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여기에 이제 일본이 나오네요. 조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인쉽 커미션이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여러 재단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되게 돈을 많이 대고 뭐 사사카와 오헤이 이 사람이 사사카와 로이치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사카와 로이치가 카미카제 그 통대를 그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파운데이션 일본 재단을 지금은 그 아들인 사사카와 오헤이가 이끌고 있어서 일본 재단이 돈을 엄청 대고 있다 하는데 일본 재단은 여기 재단으로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사카와 오헤이도 개인으로도 안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는 기부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CSIS의 이 웹사이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파운데이션 기부로는 한국이 가장 큰 돈을 두 군데나 한 여덟 군데 정도에서 두 군데나 속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코퍼레이션 도너를 보겠습니다.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그런 기업은 벤커브 아메리카고 셰브론 노드롭 입니다.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미만 가면 엑소모빌 보잉 라키드 마틴 셉 자동차요. 아주 단단하고 세련된 셉이 있고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미만이 애플이 들어가고요. 시리 코퍼레이션 은행계 제너럴 일렉트리 구글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JP Morgan 그리고 미쓰비시가 여기에 나오네요. 니케이도 얼마입니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미만 니케이도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별로 없어요. 또 6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미만 9만 9천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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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보면 에어버스가 나오고 영국의 석유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삼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삼성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이제 3만 5천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미만이 보면 AT&T라던가 바클레이 뱅크가 들어가 있고 캐논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일본 이름은 아직 안 나와요. 코카콜라 가 들어가 있고 히타치 나오네요. 히타치도 나오고 혼다가 여기 나오고 또 일본 이름 비슷한 그런 군데가 몇 군데 나오고 한국의 그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리미티드가 여기 들어가네요. 미쓰비시가 여기 나오고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라클도 그다지 많이 내고 있진 않군요. 프로크터 앤 갬블리 나오고 뭐 그밖에 반도체 회사라던가 이런 곳이 나오고 도요다 모로 코퍼레이션도 일본 회사들은 좀 작게 많은 곳이 기부를 하네요. 자동차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일본이 많이 내는 게 사실입니다. 50만 달러 이상 내는 국가를 보면은 일본 타이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 그리고 미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달러 이제 10만 달러에서 499,999달러 한국이 어느 만큼을 냈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여기 속해요. 국가별로 덴마크 오스트랄리아 터키와 함께 그 밖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미만이 캐나다 중국도 내고요. 프랑스 뭐 이런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기부를 하고 그 밖에 뭐 개인은 무척 많죠. 개인 이름 보면은 한국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을 제가 뭐 크게 그렇게 막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일본 이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2만 3천 달러가 만 3천 아니죠. 백만 천만 3천 2백 30만 달러의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와서는요. 물론 아베 신조도 연설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쥐명 김 뭐 한국분들 다 알고 계시는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뭐 그런가 하면은 그럼 그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도 과거에 정말 아시아 퍼스픽의 오바마 대통령이 포커스를 뒀잖아요. 그때 이 그 CSIS에서 아시아 퍼스픽에 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준다고 고마워한 적도 있고 뭐 합참의장도 여기 와서 연설한 적이 있어요. 마틴 그 MC 합참의장도 연설한 적이 있고 헨리 키싱저가 보드 멤버이긴 합니다만은 또 샘런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샘런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으로서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서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얘기를 한 것처럼 공화당 민주당이 다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 이 재단 자체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펀딩이 어떻게 되냐면 2013년이 가장 통계가 제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32%가 기업인했고 29%가 재단 19%가 정부 여기에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밖에 개인이 9% 나머지가 한 11% 정도 되는데 재단에 속한 사람 여러 활동도 하고 한 사람 보면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있어요. 헨리 키싱저도 있지만 공화 민주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단을 중도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 재단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보도를 이 재단이 내놓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다 해서 더 야단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대체적인 그런 재단이 기부를 한 거고 그 옆에 보면 왜 이런 곳에서 이 CSIS 에 기부를 했는가 하는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들을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쥐다 하면 그게 이제 어떤 국방 아니면 디벨롭먼트 건강에 관한 건가 일반적인 관한 건가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주면서 여기저기에 이제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하는 이 재단의 이 뭐죠 전략국제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그 분야의 돈을 우리는 여기다 써달라 여기다 써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 국제전략연구소는 일본 정부와 일본 재단이 니폰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이 완전히 그 돈으로 다 사람들이 매수돼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아무리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기자이던 방송을 하는 사람이던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과 신문기자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귀동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귀동량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듣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들어놓고 전문가들한테 듣잖아요.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하는 사람이나 신문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경우에 많이 확인을 하냐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에서도 국제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번역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바쁘죠. 다 바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번역하는 것을 읽고 그것이 다인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 한국의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더 키우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의 미국 것 오리지널 원래의 그 기사에 접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기본 지식과 상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확대해서 까지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범하는데 한국에서 전략국제연구소는 무조건 일본 돈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정말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잖아요. CSI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 숫자를 세보면 개인과 재단과 국가가 아마 100군데가 아니라 훨씬 몇백 군데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3천만 달러 이상이 모아지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한국 재단들도 한국 개인도 회사도 많이 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기부한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보면은 라스트 네임이 박 이런 개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두 가지 짧게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유시민 작가가 설전에서 물러날 때 시점이 묘해서 그런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비호를 했잖아요.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필 전 총리 사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 주는 것이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그 시점에 유시민 전 장관이 그만두고 지금은 노무현 재단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저는 그 당시에 블록체인을 그렇게 온몸으로 막은 것 그러나 그 시점이 문재인 행정부가 이미 이것을 또다시 풀어주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종필 총리 이런 문제들도 가슴 무거웠겠구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국에서는 제주도와 어디입니까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이 전파진흥협회가 정부하고 라디오 비즈니스 사이에서 좀 소통하는 그런 기구라면서요.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는 뭐 컴퍼니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블록체인 학과를 만들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제주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이 블록체인 스페셜 커뮤니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슨 블록체인의 허브가 되겠다 투자 유치한다 하는 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 당시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올해였었는데 그랬고 큰 병원에서는 한국에서 큰 병원에서도 로컬 테크놀로지 회사와 파트너를 만들어서 의료 서비스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한국 정부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예산을 2019년도에 3배 늘렸다라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막 이거는 뭐 이런 도박이 이 세상에 없다. 뭐 네덜란드의 튤립이 어쩌고 하면서 보도를 할 때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뒤에 있어서 싫어하던 좋아하던 언젠가는 정말 은행권도 이것을 활용하다 은행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주말에 였었겠죠. 특집 방송을 보도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변하네요. 한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달된 것 전해진 것 보면은 두 나라가 이 작은 섬 때문에 300년을 싸운다. 이게 이제 독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외로운 섬이라고 독도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밤부 대나무 섬이라고 타케시마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역이요 그랜드 센츄럴 터미널보다도 크지 않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뭐 사진도 내고 하면서 보도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그런 느낌이세요. 다 한국인으로서 이 독도를 방문을 해야지만 그 애국자인 것 같은 의무감을 느낀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시간 3시간 보트를 타고 가서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뭐 산책을 하고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다면서요. 한국인이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보도를 하기를 프랑스의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아니고요. 이 프랜치 사진작가 팀 프랑코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또 다른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기사를 썼는데 이 프랑스의 사진작가 팀 프랑코가 거기 여름만 갈 수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가서 쫙 보고 한국 사람들 인터뷰하고 통역 놓고 인터뷰하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문화와 인종에 대해서 대단히 보호하려고 하는 가진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특색이 굉장히 강한데 그 가장 좋은 예가 독도다 라고 이제 프랑코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이 폭파하려고 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정 이런 것까지도 다 넣었는데 예전에 1699년도에 일본어부와 한국어부가 말로 싸우다가 논쟁을 하다가 1600년대요. 그래 그럼 그건 한국 거야 뭐 이랬다는 역사까지도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1905년도에는 일본에 편입 됐었죠. 1945년도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일본 것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가 요즘에는 한국에 가면 외국 사람 눈에서 보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눈에서 공항에서부터 쭉 어디로 가든지 쭉 중간에 보면 미디어 같은 것이 보이는데 독도 관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고 이건 한국 소유다 하는 것을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서로 주장을 해서 오죽하면 남북정상회담 때 독도에서 잡은 새우 메뉴가 나왔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이제 외국인의 눈에서 본 거예요. 그 독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산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한 분 계시잖아요. 김선생님 김성두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79세이신데 전에 1965년도에 어부의 파트너 함께 고기잡이 하던 그 파트너를 찾으러 왔다가 여기 눌러 계셨고 그런데 이분이 말하자면 어떠한 선전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다. 이게 외국 기자의 눈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관광객 오면 환영해야지 되고 뭐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그 와이프가 아파서 이 독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데 아픈 와이프 곁에 있으려고 독도를 나가면 유일한 주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다는 얘기도 했고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이 내용이 제일 좀 찜찜하다고 할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1948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제 폭발하려고도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숨진 독도에서 숨진 그 가족들 만나보지도 못한 뭐 70년 70년 전에 숨진 만나보지도 못한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벤트는 아니고 매년 말하자면 그 기억합니다 하는 그런 있잖아요. 차례도 아니고 뭐 제사도 아니고 하는 그런 그 그런 의식 의식이 제일 적합할 것 같네요. 의식 만나보지도 않은 그 가족을 그 기억한다는 뭐 이런 의식을 하면은 저널리스트들이 쫙 와가지고 그 만나보지도 않은 가족을 위해서 이 가족들이 계속 운다는 거예요. 막 울고 울고 하면은 그러면 저널리스트들이 사진 찍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울어달라고 더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거 완전히 PR 이벤트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는데요. 이미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월요일에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인 어제 영킴 후보는 탈락하고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가 당선자다라고 모든 주요 언론들이 AP통신 뉴욕타임스 LA타임스 폴리티코 전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월요일에 이제 관련 뉴스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